넘버3 영화 속 조지폭력배에서 이름을 따온 불사파라는 조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몸에는 온통 문신을 하고 흉기를 차고 다니면서 윗옷을 벗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유명한 불사파는 최근 경악스러운 청부협박 사건을 벌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청부협박으로 서울 강남의 어느 갤러리에서 대표를 향해 위협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투자사 대표인 유머씨와 함께 여러 명이 몰려가서 미술품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유씨는 갤러리에 28억원을 투자한 뒤에 수익금으로 무려 87억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갤러리 대표는 황당한 요구를 수공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조폭까지 동원해서 갤러리 대표를 협박하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지하에 감금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위치추적을 했으며 무려 700여 통이나 전화를 걸면서 협박을 이어나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협박에 가담했던 불사파, 이른바 MZ 조폭들은 동원될 때마다 300만원씩 돈을 받았었는데 피해자를 협박해서 2억 4천만원을 뜯어내 외제차를 타고 월세 1,3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자신들의 SNS 계정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MZ 조폭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SNS 일상을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불법적인 일에도 서슴없이 가담하며 SNS 상으로 조직의 규모를 키워가기도 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추가 여죄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입안에야말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서 다시는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조폭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비팔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 반도체의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 번호로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